올해 원주 지역 농협의 벼 수맥가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소폭 올랐습니다. 원주 문망농협은 40kg 기준 추정벼와 삼광벼의 수맥가를 각각 6만 5,500원, 6만 3,500원으로 책정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고, 소초농협은 추청벼 6만 2천원, 삼광벼 6만 1천원으로 각각 1천원씩 인상했습니다. 문망농협은 올해 벼 생산량이 6,666톤으로 64톤이 줄었지만 작년과 재작년의 수맥가가 급등해 올해는 인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